이런 게 가능해야 고수예요. 고수라면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30분에 익힐 수 있는 테니스 기술을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딱 30분 정도만 기본기 익히면 자기랑 테니스를 즐겁게 합치면서 놀 수 있는 정도 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딱 제 마음이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도요. 목표가 여러분과 이렇게 즐겁게 기본기를 갖추고 자명한 대화를 하면서 놀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재밌어지려고 사실 더 행복해지려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싶어서 여러분을 또 유혹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같이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합당해 3분 인문학이니 뭐니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지만 그 모든 메시지들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빨리 철학의 기본기를 익히게 해서 여러분도 철학자로서 같이 놀 수 있게 이런 도가리 철학적 담론이죠. 도가리 까면서 놀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저랑 빨리 기본기 익혀서 놀다 보면 여러분 수준 빨리 빨리 느세요. 예수님도 어부, 어부, 세리 12명 모아놓고 12명 사실 더 되지만 그거 모아놓고 포도주 마시고 빵 뜯으면서 뭘 했을까요? 빨리 예수님 수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놀려고 한 거죠. 수준이 진짜 예수님 수준이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도 놀려고 하셨겠죠. 빛이 있을 때 놀아라. 기본기 빨리 갖추게 도와줬겠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물리학자라면 다른 사람이 물리학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답답하겠죠. 물리학의 기본기라도 빨리 가르쳐서 같이 물리학적 상상도 해보고 물리학적인 연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더 재밌겠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